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지만 죄는 미화하되 사람은 미화하지 말자라며 고인을 기리는 반면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났다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역사 속에는 독재자로 기록된 사람이기에 그의 떠남은 분분한 의견 속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와 유독 닮았던 배우 박용식의 별세 소식도 뒤늦게 함께 화제가 되었는데요. 배우 박용식은 전두환 정권 내내 닮은 꼴 배우로 고초를 겪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두환이 직접 방송국에 해당 배우의 출연금지를 명한 것은 아니지만 신군부 세력과 방송계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희생양이었다는데요. 81년 그는 뜻하지 않게 출연금지를 당해야 했고 배우로서 암담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박용식은 전두환 전문 배우라고 불리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드라마, 영화, 연극, 코미디 프로그램 가릴 것 없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배우로서의 자질을 뽐냈습니다. 해금 조치로 연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던 박용식은 2013년 향년 66세의 나이로 촬영 중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로 그가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배우 박용식의 인생이야기입니다. 1946년생 박용식은 서울고등학교 재학 시절 당대 인기배우 김승호를 이상형으로 삼아 연극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연기의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남들 다 공부를 시작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는 연극부장을 맡기까지 했는데요. 연극부장까지 맡아가며 배우의 뜻을 보이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은 초반에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배우라는 직업의 인식은 좋지 않았기에 부모님의 반대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연기 열정에 나중에는 부모님도 그를 인정하고 배우의 꿈을 찾아가는 데에 지지의 뜻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기의 뜻이 깊었던 박용식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진학 후에도 연극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2학년 때 즈음의 대학 선배인 문호장의 눈에 들어 극단 자유극장의 김용건과 같이 시내 대리인에 출연했고 1967년에는 동양방송 사기 탤런트로 뽑혀 데뷔했습니다. 박용식은 데뷔 후 호감 배우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의 연기 인생은 오래가지 못하고 기극을 막기도 했는데요. 바로 1980년 전두환이 구대타로 집권하면서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용식은 80년 전두환 집권시대가 시작되면서 10개월이나 방송에 못 나오게 되었는데요. 전두환이 직접 못 나오게 한 것은 아니고 전두환과 매우 닮은 외모로 방송인들이 알아서 독재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었습니다. 박용식은 10개월 후에도 분장하고 출연하기는 했지만 가뭄에 콩이 나듯하는 단역으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힘들었는데요. 부분적으로 출연금지가 해제되어 모자나 가발을 써가며 단역 출연을 했지만 큰 수입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박용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연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출연정지를 당하고 난이 할 일이 없었어요. 암울한 시절이었어요. 동네 선배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방악한 기술을 알려줬어요. 그때 피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후로 좋은 일은 영원히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40대 중반까지 고생했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연기 생활을 더는 영위할 수 없었던 박용식은 방악간에서 매일 참기름 배달을 하면서도 언젠가 좋은 세월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좋은 시절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전두환 권력이 물러나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변모한 것입니다. 88년 3월 전두환 퇴임 뒤부터 박용식은 대하드라마 토지예 관스님 및 손자병법의 김부장 역으로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가발, 모자, 분장으로 외모를 가리며 출연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박용식이라는 배우 그 자체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기 활동을 재개 후 1988년경 TV 손자병법의 자재부장인 김부장 역을 하면서부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같은 해에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드라마 상정치적 표현이 자유로워지자 예전엔 그에게 콤플렉스로 작용했던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용식은 91년 mbc 드라마 땅을 시작으로 각종 다큐멘터리나 정치드라마에서 전두환 역할로 단골 출연하며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마디로 박용식은 외모 덕분에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그 이후 박용식은 kbs 6시 내 고향 등의 리포터로 간간히 출연하며 전두환 흉내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코미디 프로그램 카메오로도 출연하며 그의 장점을 뽐냈습니다. 박용식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닮은 외모 때문에 직접 그를 만날 기회도 얻었는데요. 91년 7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용식을 직접 연희동 자택으로 초대해 1시간 30분간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용식씨가 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말한 뒤 현직을 떠나보니 몰랐던 일이 많더라. 출연 금지는 어처구니 없는 시행착오였다고 지난 시절을 사과했는데요. 전두환 본인은 전혀 몰랐던 부분으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순자 여사는 진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청와대에 투서했으면 당장 해결해줬을 거라면서 안타까워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에 박용식은 이제 드라마의 전대통령 역할이 필요하게 되면 나에게 돌아올테니 이것 또한 숙명이라고 전했고 이에 전두환은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되면 좋겠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문은 이 면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쪽으로 봐서는 이미지 개선 작업의 일환이었겠으나 닮은 꼴 때문에 명함이 교차해온 10년 세월을 지내오며 꼭 한번 만나길 소망해온 박용식 쪽에선 소원풀이를 한 셈이라고 해설했는데요. 만남이 끝난 후 박용식은 웃지 못할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손이 크고 자기 사람에게는 많이 베푼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박용식은 그 때문에 몇 년간 시달렸고 직접 자택에 불러 사과를 할 정도이니 꽤 많은 보상을 받았을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용식은 경력은 봉투는 고사하고 기념품 하나 받은 것 없다는데요. 주변 친인청 모임에는 물론 방송에서도 그 질문을 받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음어리진 마음을 박용식은 대담을 통해 후를 털어버린 후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아쉽게도 박용식은 2013년 안타까운 비보를 전했습니다. 박용식은 2013년 영화 시선촬영차 캄보디아에서 한 달간 체류를 했는데요. 체류 후 귀국해서 유비적인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비적인은 감염되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며 높은 치사율에 이르는 고위험 바이러스인데요. 박용식도 역시 합병증인 폐혈증으로 입원한 후 하루만에 세상을 떠나며 많은 사람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박용식은 유비적인 국내 첫 사망자였는데요. 얼마 전까지 활발히 활동했던 그의 모습에 벼랑간 비보를 접한 동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내 대리인에 함께 출연했던 것을 계기로 연을 이어왔던 김용건은 늘 웃어주던 선배가 가셔서 안타깝습니다라며 애도를 표했는데요. 후배 김창숙도 친동생처럼 예뻐해 주신 선배인데 갑자기 가니까 믿기지 않아요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영화 시선을 촬영했던 오광록도 굉장히 유쾌한 분인데 안색도 안 좋고 식사도 못하셨어요. 촬영 일정이 늦어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면역 상태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평소 건강관리도 잘했고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사셨던 분위기에 갑작스러운 그의 비보는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을 닮은 외모 때문에 오랫동안 설 자리를 잃어야만 했던 박용식. 하지만 오히려 그 계기가 전화이복이 되어 인생에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용식은 연기자로 설 자리를 잃으며 고생을 할 때 좋은 날은 영원하지 않으니 긴장하며 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은 그의 인생을 길게 볼 때 좋은 작용을 했다며 억울했던 지난 날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급작스러운 비보는 가슴 아프기만 한데요. 늘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기에 더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연기에 한몸 바치며 사셨던 고인이 하늘에서도 그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 바라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